시간이 멈춰져 있는 공간 그들 사이로 유일히 걷는 한 남자 이 남자는 마트한 여성들의 신체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남자에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때는 벤이 수지와 헤어질 시기로 돌아옵니다 수지와 심하게 말다툼한 후 결국 벤은 수지와 헤어지게 되고 얼마 안 돼 수지는 세 남자친구를 사귄 채 학교 식당에서 떡하니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수지와 헤어지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헤어진 수지에게 얌체같이 번호를 딴 새 남자친구 스티브 환승연애에 눈물이 납니다 그럴듯한 얘기인가 싶다가도 이 친구의 행적을 보면 전혀 아닙니다 수련당한 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기숙사의 신음소리는 더 크게 들립니다 수지가 계속 생각나는 벤은 결국 헤어진 수지에게 연락하게 됩니다 이 친구는 한술 더 뜹니다 이날 부로 벤은 극심한 불면증 아니 더 나아가 잠을 자지 않게 됩니다 벤은 이참에 야간 알바를 시작하려 합니다 시간과 돈을 바꾸는 셈이죠 그렇게 벤은 야간 알바를 시작하게 되고 알바하려는 의지까진 좋았으나 벤은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벤은 여성의 신체에 대한 경이로움을 이 마트에 직원들은 저마다 시간 보내는 법이 있습니다 손목시계를 가린 샤론 그 외에 친구들은 그러다 사장에게 걸립니다 그렇다면 벤의 시간을 보내는 법은 무엇일까요? 모순적이게도 시간을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순간을 오롯이 혼자 만끽하는 것이지요 과거 어렸을 적 벤 또한 어떤 순간을 만끽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어렸을 적 받았던 영감을 하나하나 스케치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다시 되돌릴 땐 마트 안 휴게실 벤의 사랑은 너무나 사소한 것에서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벤은 이 순간을 만끽하고 싶지만 이상하게도 샤론 앞에선 속수무책입니다 역시나 또 놀고 있는 마트 친구들 그 중 이 탈모 친구는 샤론에게 데이트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저짓스러운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날 마트 직원들은 축구를 하게 됐는데 샤론이 축구를 응원하러 오는데 또 그 친구가 인사를 합니다 축구 경기 점수는 너무나 절망적인 데다가 그러다 개발인 친구가 사고를 칩니다 그리고 벤은 시간을 멈춥니다 음료를 마시려고 축구 경기장 실내로 들어옵니다 바로 그때 시간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샤론을 데려다주게 되는 벤 이들은 카페에 데립니다 확인사살을 하는 벤 아니라는 샤론의 말에 흐뭇한 미소를 감출 수 없는 벤 그리고 벤은 샤론을 데려다줍니다 다음날 샤론은 파티에 같이 갈 걸 제안하게 되고 드디어 웬일인지 잠을 잘 수 있게 된 벤 파티에 익숙한 얼굴에 보입니다 역시나 벤의 전 여자친구 수지였습니다 뭔가 수상적은 수지의 표정 이 둘의 장면을 샤론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샤론의 집에 찾아가지만 결국 돌아가는 벤 그날 이후로 다시 잠자리를 뒤척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전화를 받았던 곳으로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또 그 친구 녀석들의 장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도 못한 행운에 벤은 전시회를 열 수 있게 되고 벤은 샤론을 전시회에 초대합니다. 전시회에 놀라는 샤론. 모두 샤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벤은 시간을 멈췄습니다. 순간을 포착하는 법은 여러가지 있습니다. 이 영화 속 벤은 그림을 통해 순간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 초반은 혼자만이 그 순간을 기억하고 만끽했습니다. 영화 결말부에는 결국 샤론과 벤 모두 한 순간 속에서 같이 그 순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따금씩 저 또한 사진을 볼 때 그 순간이 기억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대한 기억은 모두가 다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화 마지막 벤과 샤론이 같은 순간을 공유한다는 것은 벤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운이 아닐까 싶습니다. 왠지 수미상관의 구조를 보는 듯한 정갈한 영화이면서도 장면 내 색감과 컷과 컷의 편집점이 너무나 평범하지도 않은 영화였습니다. 영화 최시백이었습니다. 영화 최시백이었습니다. 영화 최시백이었습니다.